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소문듣고 찾아오는 장명의대가 울산철학관입니다. 귀하는 어느 수준의 철학관을 찾아서 어떠한 해설을 듣고 싶으시며, 어느 수준의 이름을 지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초,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수업료와 등록금이 다르듯이 여기저기 물어보고 요금산 꿈만을 찾는 고객님만큼 어리석고 바보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백문이 분류의견이라 요금부터 묻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울산철학관에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